띵 뿅 오 됐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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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We are the champion 야 이게 말이 돼? 와 와아 와 헉마 TV 타자 빨리 와 이게 말 돼 말이 돼 이게 야 이거 다시 동시에 하나 둘 셋 와 진짜 이게 되네 그쪽 봐 와 1번 2번이겠지? 1년 전에 나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했구나 다행이야 여기 무언가 있다 뭔가 있어? 짠 오 짠 자 한번 돌아다니봅 저쪽까지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됐네 어? 저거 밀도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짠 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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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그거 냅둬 봐 응? 저 위에 아까 위에다가 열었던 거 위에다? 응 위로 가게 열었던 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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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꼼꼼하게 기둥 박아 놓은 거 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흫 으으으으 그냥 곱마아 야 아유유아유 죽었어 하으 아 이제 버스 타는 거에 모자라서 이제 케이틱스 탄다고 너한테 막 그러는데 죽여버릴 거야 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페리야? 뭐라고? 케리가 아니야? 어 여기도 있다 형 여기도 있어 어? 좋아 잠깐만 여기 발견했어 으아! 떨어진다 여봐! 오 오 오 오 오 죽었다 오 죽을 뻔했고 난 안 죽어서 다행이야 우리 점점 클리어 시간 늘어나고 있는 거 알아? 뇌세포가 죽었나? 아니야 이게 어려워지는거야 저 위로는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어디야 여기 아 나 알았다 뭘 유레카다 유레카 기다려봐 이렇게 가는거야 기다려봐 어떻게 볼래? 오! 떨어질 뻔했다 이런식으로 그걸 없애줘야될거같은데 동시에 동시에? 어 잠깐만 그냥 아무데나 열어줘 없애줘 하나 둘 셋 요렇게 요렇게 어딨댐 잘못했는데 니가 아닌가봐 죽어 그냥 아 뭐야 안 죽어도 되잖아 유후 저기 날아가는건 맞는거 같은데 저렇게 응? 뭐해? 놀아 너 되게 이거 갖고 잘 논다 외빈이 봐서오세요 여기 찾다가 나오는거야 응응응응 응응응 내가 보기에는 응 저 위에 있었잖아 우리가 떨어지는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저쪽에다 열어가지고 날라가는거 같거든 그걸 동시에 가야돼 동시에가서 우리가 공중에서 부딪혀야돼 할 수 있겠어 하아 아니면은 내가 다리를 놓을게 다리 놓는 사람이 더 좋아하거든 컨트롤이 빨라야되거든 너의 컨트롤은 믿을 수 없으니까 뭐야 나와봐 잠깐만 열어줄게 아 요호 요호 밑에다가 하나 아냐아냐 저기 2번 비스듬히 있는 2번에다가 포탈 열어놔 열 어 하나 열었어 열었어 여기 여기 열으라는 소리 아니야? 어? 어떻게 열었어? 그리고 저기 비스듬한데 없애 빨리 저기 비스듬한데 저기 비스듬한데 저기 비스듬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없앨게 아니 잠깐만 어? 여기 밑에 뚫고 여기 뚫으라고? 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가지고 어 공중에서 우리가 부딪혀야돼 간닷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이야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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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 그렇지 대박 이거구만 음 좋았어 어우 깃들어요 우와 우와 이번 열차는 잠깐만 잠깐만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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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네 여기다 여기다 오 좋아좋아 이야 역시 막타는 자기가 먹는거 보니까 흐흐흐흐 막타해 첨단 우리 또 터지는거야? 그럴거같애 우리의 인생이랑 수고했다 어 수고했다 힘들다 블라블라 어 어 533 41 18 533 41 18 이게 중요한거 같은데? 뭔데? 몰라 무슨 보안코드를 알려줬어 533 533 533 밖에 모르겠어 41 18 나 순간 기억 안나서 나 숫자 기억 잘 못해 완전 당황했어 기억 안나가지고 나 내 주민번호도 그거 좀 심하지 않아 가끔 기억 blind 나 뭐지? 이런거 말이야 우와 많이했다 뭐 여기까지 할까? 아니야 한번더 하자 한번더 해? 한 스테이지 더 할까? 4스테이지 가자 내가 이거 언제다 깨어났어 좀 안내 왜 이렇게 유지 끝났다 하다가 힘들면 끄자 하다가 힘들면 끄자 하다가 힘들면 끄자 오늘은 포탈만 하게 생겼군 아 내일 토요일이지? 주말이야 주사는 금요일 사랑합니다 신이시여 대박이다 아 내 출근 안 한? 안 하지 토요일 날 원래 했잖아 아 이제 안 하지 새로운 물건이 등장했어 일단 뭐야 형 뭐야 형 어 열고 야 밑에 봐봐 어 잠깐만 그런 소리야 들어 형 저기 저기 위에 저쪽 저쪽 어디 위에 아 저쪽 아 오 오 떤다 음 이영 이건 뭐야? 바닥 생긴다 가자 아 아 하하 한 명 누르고 있어야 되네 그러네 한 명 누르고 있어야 되네 아하핰 나 진짜 킵 워크라 이 열어 음 아니다 이쪽이다 뭐야 여기 열고 한 명이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한 명은 언제 와? 한 명은 포탈 열어주면 되지 아 그런거야? 그런거 아니야? 저쪽에 포탈이 있어? 몰라 여기 있을게 기다려 어 내가 내려가야겠다 네가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치? 형 내려가봐 점프해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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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난 이러고 있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내려와 내려와 오 오 크다 됐구만 왜 허우적거리니? 키가 커서 엄청 작아보이는데 왜 커? 말도 안되는 거짓말하고 있어 키 커 오케이 됐다 이게 한 챕터가 끝나면 터지네 오 107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 막 동료한테 말하지 말래 너한테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는데? 우리 둘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같아 너 자막 켜 근데 나 그 번호 까먹었는데 어? 그 번호 뭐라는지 까먹었어 듣지도 않았어 5334118 난 뭐라는지 듣지도 않았는데 자막 보고싶다고? 자막 어디서 켜? 그 EXC 누르고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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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오디오 자막 표시 아 설명 자막만 전철 자막 좋다 전철 자막 하면 너 총 쏠 소리까지 다 자막 나온다 아 됐다 됐어 아 귀찮게 이건 뭐지? 우리가 자막 보고싶어 아니면 해석해줘 너 왜 죽었어? 열심히 점프했어 ㅇㄴ 초what 뭐지 열심히 해냈어 감 Jam 네 여기 누우고 있었는데 네 형쪽이 어떻게.. 어 큰일났다 잘못 왔다 따라가 내려봐 잠깐만 이쪽인가? 아니니? 이렇게 가면 사라지는데 너가 한번 열어줘볼래? 뭘? 이렇게 내가 연거처럼 오케이 네 아 여기 있네 황황황황 됐어? 응 기다려봐 가져와 여기 밑 옆으로 그쪽으로 넘기는거 아냐? 밑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졌어 공 가지고 이제 뭘 하는거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궁 어디갔냐? 사라졌어. 기다려봐. 한 번 더 갔다올게. 마이구. 아 저 위에다 올려놓은 거구나. 나는 바본가. 그런가? 한피. 옳챠. 이걸 다 깨는 사람들이 있을까? 깨긴 할걸? 생각보다 세상에 이제 똑똑한 사람이 많더라고. 어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너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 이건 뭐지? 음. 음흥.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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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안 되네. 너와. 저쪽에다 열어야 되는데. 오케이.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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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들어. 오케이. 그다음에. 얘를 저기다 건너줘야 되는데. 기다려. 여기가. 오. 오. 안 닿네. 닿을텐데. 턱도 없군요. 턱도 없구나. 턱도 없구나. 젠장. 블루 모든 게 네가 말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를 이간질 시키는 거야. 너가 열어줄래? 짠. 하! 호! 스읍. 저거를 어떻게 해야되나? 저것을. 내가 봤을 때는. 아니. 호잇!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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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 잡아도 돼. 공 잡아 공 잡아. 아니 잡고 있어. 너가 해야돼. 너가 해야 될 거 같아? 잡았어. 어 잡고서. 그. 유후 유후. 공을 날려. 어디에? 저기 점프 대에 날려. 점프 대에. 어. 뿅 날려. 그냥 놓으면 돼? 어. 날려 날려. 오케이 아 굳이 그럼 이렇게 할 필요 없.. 아 뭐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었잖아 잠깐만 가 형 가 봐봐 봐봐 아 그렇네 그렇지 컴온 근데 모양이 잘못했어 더 안쪽에다가 더 안쪽에다가 안 돼? 오케이 됐어 기다려봐 형 저기에 맞춰서 열어봐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가 나가서 이걸 열어야 되니까 나갈게 나갔어 어 근데 없어졌는데 어 다시 하면 돼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이런식으로 열어서 오 다시 날리면 되는거잖아 어? 콩 안날려? 저쪽에 날려야 되는데 날려 뻥이요 근데 저기까지 안 닿잖아 그러게 하나만 하고 둘은 물을 내리는거야 아 그럼 이렇게 해야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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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내가 열고 저 공이 아 저렇게 가면 안되는구나 여기는 아이참 귀찮네 이거 이거 아 아 아 나 바본가봐 왜 나 다시 한번 올려줄래? 저기다 열고 이렇게 열어줘 뭘 저기 여기 응 오케이 아 여기서 그냥 가면 되네 아 아 아임 스투피드 스투피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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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내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만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룰루랄라라 열어 어어어어어어어 됐군요 가자 살짝 살짝 돌아간다 이제 개똥톡톡해 κα κ 진짜 순장하고 해주라고 분열시킨다 그지? 어 오렌지는 걸리적거리기만 해 오오헤 로스턴님 안녀어여 건방진 녀석 우리 분열하려하더니 어 아마 마지막에 얘를 때려잡을걸? 헐 헐 헐 잡아버리고 싶어 근데 나 이거 마지막까지 해본적이 없어 깨는 사람이 있을까? 보통 충분히 있을걸? 이거 스피드로 깨는 사람도 있던데 헐 월드 레코드 대결하던데 어? 나한테도 뭐라고 해 헐 어? 뭐야 나 75점 감점 당했어 뭐야 아줌마 나 왜 감점이야 이거 뭐지? 뭐가 바뀌었어? 이거 위에 어 이게 뭐일까? 아 튕 튕기는거네 튕 어 뭐야? 무서운 소리 어? 내가 열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가? 여기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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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렸어 점프하는거 같은데 점프하는거 같은데 점프하는거 같은데 이게 어딜까요? 열고 여기 있다는거 중간에 튕 하고 막아야 된다 점프할만한 데가 있나? 지금 저걸 파야 돼 그래서 저기 네모 좀 가져와야 될거 같은데 그니까 점프? 점프해서 저기로 날아갈만한 데가 있나 없지 없어 없어 야구긴 야구긴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날아가나 한번 봐야되겠네 어 꽤 날아가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봐봐 응 일기 밑 자니? 아니 여기랑 여길 열어줘 내가 열어놓은거 그리고 그거 누르고 있어줘 응 나 죽을지도 몰라 나 죽으면 양지바른 곳에 묻어줘 하아 안녕 아 안되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화장실 다녀온다고? 나 혼자 방송을 캐리해야되는건가? 왕군이형 저 여자 BJ분 방송으로 갈까요? 아니요 일로오세요 보내지마 보내기싫어 그럼 어떻게 가야될까? 이렇게 가서 어 올라가는거잖아 아하 아 아 이거구만 나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유림이 오면은 알려줘야지 이렇게 오 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ds 이거야 와 개묻 بع 사실 애리 안 모시는 거잖아 와 그럼 이거를 그건 assunto deseo 감사합니다 Series 이게